진정한 남자들의 이야기 적응하는데 보이긴 싫거든 술 좀 줘 독한 걸로 세 잔 쭉 마셔야지 흔들어지는 춤 나는 이제 눈불린 쥐개꾼 비틀비틀거려도 난 볼 건 다 봐 새끈한 님들 걱정만 깨끗해 뒤끗 사랑해줄게 발끝부터 머리끝 날개를 달거야 마치 레드불처럼 불처럼 화끈하고 성격은 좀 급해 588이가 내 뒷번호 오늘 밤 듣고 싶어 오빠 빨리 오빠 빨리 오늘 밤 나는 카사노바 하하하하 I need a four month aid 불같은 나의 사랑 찾아 하하하하하하 솔직하게 나은 말을 한 번 해볼까 뭐라고 오늘 당신과 너무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난 자신 있게 말을 한 번 해볼까 뭐라고 오늘 당신과 정말이지 너무 하고 싶다고 오늘은 금요일 밤 홍대 팔자 막창 이미 난 알딸딸한 상황에 갱변 널 불여해 팝클럽 큐보는 유노 핫뜨거 목표 발견 그녀 뒤에 서서 거친 숲소리로 말을 걸어 처트커트가 잘 어울리는 걸 뻗파지는 짝퉁툴 릴리전 I don't care 어차피 one night stand 손목을 잡고 나가려는데 그때 그녀가 말하긴 어디 가는데요 I want my four month aid 오늘 밤 나는 카사노바 하하하하 I need a four month aid 불같은 나의 사랑 찾아 하하하하하하 솔직하게 난 말을 한 번 해볼까 오늘 당신과 너무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난 자신 있게 말을 한 번 해볼까 오늘 당신과 정말이지 너무 하고 싶다고 KLESOP двух months 두und çık samma 유스토로 두und청 두und пять 두퐁두툦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